오늘 할건 뭐냐 책 펼쳐보시고 오늘 6장인가요 수동태 6장 맞죠 7장이니 7장 수동태 수동태는 오늘은 문법 내용이 대단히 짧아요 별로 길지 않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문제풀이를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잡아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죠 짧게 수동태 보면 첫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가 130, 115페이지인가요? 115페이지 말고 114페이지에다가 그 옆에 빈칸이 좀 있죠 그 빈 부분에다가 써보세요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문법 챕터를 새로 나갈 때마다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 문법은 암기가 먼저야 암기를 해야 돼 왜냐면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면 용어를 몰라서 못 알아 듣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동사 얘기할 거야 그 준동사가 뭐야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용어들을 다 알아야 돼서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하시는 게 좋고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권장하는 방법은 암기할 때 되도록이면 쓰면서 여보세요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매우 귀찮고 매우 성가시고 막 싫지 팔도 아프고 막 갑자기 내 글씨 많이 쓰면 막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손가락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펜도 아깝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야 그러지 마시고 써보면 돼요 그러니까 써보시라 최대한 많이 써보고 반복적으로 써보는 게 진짜야 그리고 내가 진짜로 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그냥 백지에 쓰면 돼요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지 엉덩이 쭉 빼고 앉아가지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전교 꼴등도 그 말 한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써봐 많이 써보고 해보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진짜로 마지막이야 여기서 더 개념 수업은 못해요 이게 마지막이다 꼭 기억하시게 가보자고요 이게 마지막이야 개념 수업은 이게 마지막이 될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 잘 적어두세요 혹시 본인들 쓴 거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빨간색 펜으로 색깔 있는 펜으로 왜냐하면 그 색깔 있는 펜으로 쓴 게 본인이 못 쓴 부분이야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니 그 모르는 부분을 채우시라고 됐죠? 가봅시다 문법이 있다 문법이 뭐냐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문법이라는 건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별거 아니야 문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장이 뭡니까? 문장이라는 건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이거야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항상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것이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고 너희가 문법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맥락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전부 다 그럼 잠깐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합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근데 오늘은 이 얘기만 합시다 동사를 보니까 동사 종류가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타동사라는 것이 있죠 자동사와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자 오늘은 이것만 이용할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다음 동사를 보니까 동사를 담당하는 것이 세 가지죠 수 태 시제 자 수와 태와 시제는 개별적인 요소들이야 이해돼요? 수를 표시하니까 태 표현 못해 태 표현하니까 수 이거 아니야 다 개별적으로 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테를 표현하기도 하고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됐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시제 시제가 가장 중요하지 그럼 시제를 가지고 있어 진짜 동사라고 우리가 불렀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는 그것을 준동사라고 불렀어 준동사 이렇게 준동사에 대한 정의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근데 준동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 부정사 가 있었고 두 번째 동명사 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분사 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세 가지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 추가 뭘 추가해야 되냐 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게 문법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의미상 주어 자 이거는 너희가 외워서 쓴 친구들이 있을 거야 대단히 잘했어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준동사에 대해서도 의미상 주어를 따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 그 왼쪽에 주어가 나와야만 합니다 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야 이해돼?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다만 이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 녀석을 주어 라고 불러줬던 것이고 얘는 똑같이 동사이긴 한데 가짜 동사인 거지 그 가짜 동사의 행위자를 보겠다는 거야 기본 패턴은 똑같아 항상 동사를 찾고 동사에 대한 행위자 그 동사의 개수 그리고 접속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 이 준동사에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보경아 정신차려 집중해 집중해 준동사에 관련해서도 뭐? 의미상 주어가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다 의미상 주어 행위자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시제를 가지고 있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건 그 왼쪽엔 반드시 행위자가 있다 주어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됐어?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뭘 따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앞에는 해결했다 이거야 동사 왼쪽에 나오는 녀석은 해결했다 이거야 동사의 오른쪽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보호가 나올 수도 있죠 잠깐만 목적어 이 목적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는 거지 이 목적어를 그냥 쓸 거냐 목적어를 앞으로 땡길 거냐 그게 바로 태야 잠깐 여기서 오늘 배울 내용 태 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하고 태 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을 한다고 태는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까? 말했잖아 시제를 표현하냐 시제를 표현하지 못하냐는 별개야 그거랑 관계 없어 그거랑 관계 없이 시제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태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늘은 그 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야 됐죠? 일단 조금만 더 적읍시다 세 번째 뭐 시제라는 것을 따질 수 있다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뭐 부정형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니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이야기도 많지 접속사 적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접속사의 등이 종속 다 적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용할 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뭔 이야기 할 거냐 오늘 이야기 할 건 바로 수동태 아주 간단하게 할게 수동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이야기 할게 수동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동태가 뭐야? 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BPP 이거 제일 많이 대답을 하겠죠 수동태 BPP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줄게 수동태는 수동태 즉 비동사 플러스 PP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얘는 결과물이야 결과물이야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수동태는 결과물이에요 오케이 결과물이야 결과물 무슨 말입니까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설명 수동태는 결과물이다 수동태는 결과물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동사야 동사야 동사인데 이 동사의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응당 주어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오면 이 동사에 대한 행위자가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오케이 주어를 쓰고 행위자를 쓰고 동사를 썼어 그런데 이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 동사 뒤에는 이 행위자에 대한 대상물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행위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대상물이 나오고 우리는 흔히 이 구조를 주어 동사 목적어 라고 부른 거야 됐어요? 보통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런데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 우리 혹시 우리 그 11월 12월에 특강 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 생각해 보면 잘 봐봐 영어에서는 이거나 영어에서는 내가 이거 좀 세게 말하고 싶어 이거 중요해 난 이걸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영어에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이거 강조할 테야 라고 하면 앞에다 쓰시면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앞에다 쓰시라고요 그냥 앞으로 던지세요 오케이 그래서 발생하는 게 도치야 도치는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안 해도 돼 어쨌거나 이것만 기억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앞에 쓰는 거야 이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앞에 써라 잠깐만 그럼 뭐냐 이 상태에서 필자는 행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뭘 강조하고 싶어?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대상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중요하니까 앞에 쓰라고 대상을 여기다 쓰는 거야 대상물을 앞에다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상하잖아 원래 대상물은 어디 써야 돼? 뒤에 써야 되잖아 그럼 대상물이 앞으로 나와버렸네 대상물이 앞으로 나와버렸으니까 표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야야 이거 얘가 앞으로 나왔다 원래 뒤에 있던 놈인데 얘가 앞으로 왔어 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동사의 모습을 pp 즉 과거 분사로 바꿔주는 거야 왜? 과거 분사에 뭐가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pp로 바꿔준 거야 그런데 잠깐만 pp로 바꿨는데 바꿨는데 이 동사는 동사는 진짜 동사 아니야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있으니까 진짜 동사지 진짜 동사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래 얘는 반드시 시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동사가 되니까 그치 이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를 pp로 바꾸고 나니까 과거 분사는 시제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하지? 시제 표현을 하고 싶어 어떡하지? 근데 추가적인 의미가 들어갈 건 아니야 어? 의미는 없어 근데 동사를 쓰긴 해야 돼 의미 없는 동사 그게 뭐야 그게 비동사야 잘 생각해봐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 왜인 줄 알아? 나는 이재영이다 나는 i 이재영 맞잖아 밖에? 추워 cold 끝이야 맞잖아 cold 못 알아들어? 아 춥다고 알아듣잖아 이해 되니? 근데 이건 문장이 아니니까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싶어? 그건 주어로 써야지 쓸 거 있어? 없어 의미 없는 거? it 동사도 써야겠네 쓸 거 있어? 없어 제일 만만한 거? 비동사 it is cold 이거잖아 나는 이재영이다 맞잖아 근데 주어는 썼고 이것도 나왔는데 동사 써야 되잖아 쓸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뭐 어떻게든 동사를 쓰긴 해야 돼 왜? 원칙이니까 이건 우리 약속이잖아 주어 동사는 무조건 쓰자 라고 했잖아 동사를 써야지 쓸 거 있어 없어? 없어 제일 만만한 거 비동사 im 이거잖아 그래서?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씁니까? 시제를 밝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동사를 pp로 바꿨어 과거 문사로 시제 표현을 했을 거 아니야 시제 표현을 그 시제 표현을 어떻게 해준다고? 비동사를 이용하는 거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된다고 자,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 비동사에서 뭘 담당한다? 이 비동사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비동사가 시제를 담당한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게요 얘들아 자, 결론은 항상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오잖아 동사를 그냥 쓸 거니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쓸 거니 이게 문제잖아 맞아? 이게 문제야 문제는 이거라고 bpp bpp를 쓸 거니 그냥 동사를 쓸 거니 이거 문제잖아 그지? 그럼 그 결정 어떻게 할 거야? 그 결정을 여기를 봐야 된다고 앞을 주어 자리에 나온 애가 행위자냐 대상이냐가 문제인 거잖아 맞니? 뒤에 목적어의 여부가 아니라 여기가 먼저라고 오케이? 이 앞에 있는 게 행위자냐 대상이냐 이걸 가지고 찾으시라고 됐어요? 이게 능동과 수동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이 앞에 행위자가 나오냐 행위자가 나오냐 대상이 나오냐 그건 또 어떻게 구분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죠 얘가 만약에 행위자잖아 해석을 했을 때 주어잖아 주어가 행위자는 주어니까 주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은 는 이 가라는 주격조사가 들어가겠지 한국 해석을 할 때 주격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얘는요 대상 아니야 대상은 목적어 아니야 목적어가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된다? 을 를 에게 라고 하는 목적격조사가 들어갈 거다 그렇게 찾으면 되지 됐어요? 이거야 단 잠깐만 단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동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일 수도 있는데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일 수도 있다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 설명 좀만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앞에 주어가 탐이야 여기는 주어가 어 레터야 이렇게 공통되는 동사는 write 라고 나왔다고 write 됐어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탐 이 탐 아니 레터구나 미안해 레터 편지가 쓰니 편지를 쓰니 편지를 쓰는 거죠 을 를 에게 수동이잖아 그럼 뭘 써야 돼 a letter is written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잠깐 여기 탐이잖아 탐 이 쓰니 탐을 쓰니 탐에게 쓰니 어 잠깐 탐 이 쓰는 것도 되죠 그럼 일단 뭐가 돼? write 이거 되죠 근데 또 뭐도 돼 탐에게 쓰는 것도 돼 탐에게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죠 잠깐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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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여기 주어자리에 나온 애가 정확하게 대상물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때가 되면 그냥 바로 수동을 쓰시면 되죠 여기 썼어 그런데 주어자리에 탐이 나왔단 말이야 그 탐이 나오는 순간 탐 이 쓰는 것도 되는데 탐에게 써준다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둘 다 될 땐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될 때는 뒤를 보시라고 오케이 둘 다 될 땐 뒤를 봐라 오케이 뒤에 뒤에 만약에 탐이 있고 라이트가 있고 여기에 제인 어 레터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탐이 제인에게 레터를 쓰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탐 라이트라는 형태가 바로 나올 수 있겠지 그건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앞에 주어 주어와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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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능동의 형태를 쓸 것이냐 수동의 형태를 쓸 것이냐는 어딜 봐라? 앞에 주어 그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나왔냐 아니면 대상물이 나왔냐 이걸 가지고 찾으시라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제를 가지 않는 가짜 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보자고 그녀가 is proud of 그녀가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됐어요? 이렇게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여기 동사가 하나 나왔죠 그죠? 동사를 그냥 쓸 순 없어요 왜? 접속사가 없거든 대신에 여기 뭐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야? 목적어 명사 자리죠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써야 되죠 명사 자리인데 그 명사 자리 receive라고 하는 동사가 튀어나왔네 동사를 그냥 쓸 수 없죠 명사 자리니까 그럼 명사 자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방법은 두 가지지 어떻게 두 가지야? 동사를 명사로 바꿨어 방법은 두 가지야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근데 이따가 부정사 쓰면 안 돼 안 된다 왜? 전치사 오브 전치사 두 겹치잖아 그럼 뭘 써라? ing 쓰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ing도 쓰고 receive 부도 써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스탑 스탑 이 앞에 시제를 가진 동사건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건 무조건 뭐가 있다? 행위자가 있다 시제를 가진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 행위자가 있고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 가짜 동사들 준동사도 의미상 주어 행위자가 있다 무조건 행위자가 있는 거죠 무조건 근데 receive 앞에 행위자가 보여 안 보여? 제인장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안 보이잖아 왜요? 생략했죠 왜요? 똑같으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게 싫어 그쵸? 접속서도 없는데 어차피 그럼 여긴 누가 있는 거야? 여기는 쉬가 있는 거죠 여기 쉬가 똑같이 있는 거야 눈에 안 보이게 가려는 거죠 그럼 그녀가 받는 거야 그녀를 받는 거야 그녀가 받는 거죠 그건 능동이네요 그건 뭐에 쓰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receiving the prize 여기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때? 여기 receiving을 쓰면 되잖아 근데 단어를 바꿔 볼게 기부를 써봅시다 기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 그럼 기부를 바꿔 가지고 id를 써야 되는데 이 앞에 행위자가 없어서 여기 뭐가 있다? 쉬가 있다 그녀가 주는 거야 그녀에게 주는 거야 그녀에게 주는 거겠죠 그녀가 준다라고 하면 그녀가 상을 줘 누구한테 안 나오잖아 이해 됩니까? 다시 다시 기부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준다 그녀가 준다 상을 근데 하나가 부족하죠 뭐? 누구한테 줬는데 아 기부는 두 개 나와야 되잖아 누구에게 뭐뭇을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뭐뭇 가만 나오고 뭐뭇을 준다만 나오고 누구에게 주는지가 안 나오잖아 어디 갔게? 걔가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오케이? 앞으로 뺏으니까 없지 그럼 그녀에게 주는 거지 그녀에게 그럼 뭘 써야 돼? BPP를 써야겠죠 여기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고 전지사 뒤니까 ing 도 쓰고 누굴 이용해서? 기부를 이용해서 세 개 다 합쳐봐 그럼 뭐가 돼? being given 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결론 결론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시제를 가지고 있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건 뭐 태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모는 문제가 아니다 시제를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관건이다? 관건은 딱 하나다 뭐 얘가 있냐 얘가 있냐가 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수동태는 결과물이라고 했잖아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목적어 대상물을 앞으로 빼야 되거든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물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 동사를 보니까 타동사는 목적어가 정확히 존재하잖아 근데 만약에 자동사라면 자동사는 애시당초에 목적어 자체가 없잖아 그럼 자동사를 가지고는 앞으로 땡길 애가 없다 앞으로 땡길 애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자동사를 가지고는 BPP를 만들 수 없다 자동사는 수동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동사 자동사는 B동사 플러스 PP 라는 형태로 만들 수 없다 이건 거죠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전부 다 한 거야 수동태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잖아 딱 보자마자 얘는 자동사야 어차피 BPP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구분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외국어 화자들 영어로 모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화자들이 이것을 딱 보자마자 눈치채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원어민들만 아는 거거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만 이런 건 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럼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원어민의 능력을 너희한테 알려주마 그럼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시험에 뭐가 나올 거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면 알면 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건 이거야 나랑 수업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산물이 앞으로 났어 이런 얘기하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까? 말을 잘하게 돼요? 외국인과의 대화가 가능해? 아니야 애시당초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걸 원치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너희가 사회 시간에 국어 시간에 과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배워서 점수를 따라고 내가 해주는 건 그거야 점수를 따라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점수를 받으시라고 문제를 푸시라고 과목으로 접근하시라고 외국어 능력? 그런 건 몰라 나는 그냥 점수를 받아 그러면 돼 그게 우리의 목표야 그쵸? 그럼 봐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시험에 뭐가 나오냐 뭐가 자주 나와? 이게 자주 나오지 appear, disappear 얘가 자주 나와 appear, disappear 얘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야 너 여기다가 appeared 라고 쓸래? was appeared 라고 쓸래? 그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was appeared 라는 표현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자동사밖에 없어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occur 발생하다 발생하다 어? 발생하다 나오니까 이것 하나 적어야겠다 happen 그럼 잘 생각해봐 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씁니까? 그냥 what happened 이렇게 쓰죠 what happened what is happened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지 자동사인데 하나만 더 이거 꼭 기억하세요 consist of consist of 이거는 왜 내가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냐면 consist of 무슨 뜻이니?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뜻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참고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랑 동의어가 되는게 얘랑 동의어가 be made of of be made of of 얘랑 동의어가 되는게 be composed of 이게 동의어야 어머나 얘네들은 전부 다 be made be composed 죠 make랑 compose는 타동사란 뜻이야 그러니 b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근데 얘는 아니야 consist은 그냥 자동사야 그냥 대뜸 자동사야 그러니까 be consisted 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문제에서 야 너 consist of be consisted of is consisted of is consisted 라는 표현 자체가 없대니까 그냥 쓰지마 그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수동태는 끝이야 이거 발급할 거 없어요 됐어? 그런데 경의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어요 경의고 서술형이 없어 감사하죠 문제들 싹 30문제밖에 안 내 땡큐 근데 달광 서술형이 있어요 청량이 작년에 없었거든 근데 곧 있을 거야 하 경의고 100% 있어요 절대 없을 수 없어 무조건 있어 그럼 잘 봐봐 이거 다 썼죠 지울게 서술형 문제를 위한 거 하나만 해줄게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거 자주 하거든 서술형 문제를 위한 거 딱 하나만 해볼게 자 밑에 공간이 조금 남았죠 위에건 아래건 빈 공간에다가 이거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음 음 생각하라고 합시다 미안해 They think that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러브스 제인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중등부 때 이걸 배운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학원마다 좀 다를텐데 근데 중등부 때 정말 내신만 아주 성실하게 내신 대비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마 안 배웠을 거고 그나마 이제 어학원 같은 데서 조금 많이 배운 친구들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게 수동태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수동태로 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야 해줄게 봐봐 이 문장을 좀 보면 데이 띵크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죠 이거 덩어리로 봐야겠죠 목적어 절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간다 명사 되니까 명사 구도 되고 명사 절도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 한 덩어리로 봐야겠죠 오케이? 이거 전체가 대상물인 거야 같이 나와야 되죠 이거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Tom loves라는 주어 동사가 나온 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몰려다닐 수 있는 거야 이해 되니? 그럼 봐봐 일단 얘가 앞으로 나와야겠죠 전체가 앞으로 나오면 That Tom이라는 아이가 loves Jane 하고 나서 어? 잠깐 대상물이 앞으로 땡겼다 그럼 결과적으로 동사의 모습을 바꿔줘야 되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G는 현재니까 그대로 유지 is loved 아 is sort 한 다음에 행위자는 사실 안 써도 되죠 애지상적 관심사가 아니야 누가 했는지 별로 안 중요해 오케이? 예의상 씁시다 by them 그쵸?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뭘 싫어해 우리 매번 하잖아 이런 츄파춥스 같은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앞이 너무 길어 이 싫어 그래서 이만큼 을 뒤에 쓰는 거지 오케이? 빈자리가 생기네 우리 아까 빈자리 생긴 뭐를 채우기로 했죠? 의미 없는 애로 채우기로 했죠 그게 is이야 그래서 정답은 it is thought it thought that Tom loves Jane 하고 by them 이렇게 쓰면 돼 됐어? 괜찮아? 잡아 이렇게 썼어 자 썼지 이게 정답이에요 됐어? 이거 정답이야? 근데 내가 정답이 두 개라고 했잖아 자 이거 정답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잘 들어봐 여기도 잘 들어 음 Tom 이란 아이가 제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집니다 괜찮죠? 되지?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까지는 필요하겠네 그쵸? 근데 해석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주어가 해석이 안되죠 생각해보면 애쉬당초에 그냥 쓴 거거든 맞아요? 그냥 썼거든 그냥 빈자리 채우려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합시다 얘를 지워 그냥 지워버려 어차피 의미도 없는데 뭐 쓰지마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공급히 생각하니까 주어 자리가 너무 비면 안되잖아 주어 자리를 채워야 되죠 뭘로? 아 주어 자리는 주어로 채워야지 그치? 주어 어딨어? 여깄네 그럼 얘가 이 자리를 채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절에서 주어가 빠져나갔잖아 그럼 뭐가 필요 없어 접속사가 필요 없어지죠 왜냐면 애쉬당초에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쓰기 위한 거였으니까 주어가 빠져나가는 순간 접선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 어? 그럼 잠깐만 접속사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지니 얘는 이제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가짜 동사 맞아 가짜 동사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의 차이는 시제를 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얘는 시제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시제를 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시제를 정할 수 없다 그게 부정사야 맞니? 정답은 이렇게 되죠 또 하나의 정답은 Tom is thought 한 다음에 to love Jane by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된다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형태가 여러 가지죠 학교 스님께서 얼마나 골탕을 먹이려고 문제를 내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 어때요? 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에다가 경의여고가 이런 문제를 썼는데 해석을 써줘 착하게 해석을 써줘 Tom은 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문장의 원래 교과서 본문은 이거 They think that Tom loves Jane 이렇게 써주고 한글도 계속 써주는 거야 그들은 Tom이 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이 문장을 한글로 된 문장을 영작하세요 조건이 주어지겠죠 얘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해 됩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이거 끝이야 생각해야 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는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자 영작하세요 뭘 이용해라 That을 이용해라 이거 단서 하나인 거야 이거 하나를 보고 찾으라 이거 하나를 보고 알아야 된다고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를 쓰라는 거구나 To? 아 2부정서 9를 쓰라는 거구나 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 판단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꽤나 깊은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 잠깐 어휴 시험 많이 갔네 하나만 더 할게 잠깐 쉰다는 얘기 안 했다 자 그래서 베이 어 think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 다들 잘하니까 우린 대학이 다섯 개잖아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서 한 가지만 해볼게 다음 was believed to have been which by was 자 바꿔보세요 해볼까요? 꽤 괜찮죠? 문제 자체가 이걸 바꾸라는 거잖아 그치?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꿔야겠지 it it was it it was it time 오케이 한 다음에 어? 잠깐 포인트 어디가 포인트야? 여기 이게 포인트죠 헤브 헤브 pp 나왔네 영어에서 헤브 pp 가 나오면 무조건 이전 사건 헤브 pp 다 옛날 얘기야 무조건 다 옛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헤브 pp는 옛날 얘기다 헤브 pp는 옛날 얘기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어디가 기준이야? 여기가 기준이지 그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 과거 이전 이게 뭐야? 과거 완료 이렇게 쓰는 것 같이 됐니?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쓴 거니까 능동으로 쓴다면 누가? 뒤에는 그냥 쓰시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건 여기예요 2 fp 어떤 거? 준동사의 시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이걸 보고 기준점이 과거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 과거 완료다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되죠 됐어요?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렇게 봐라 내가 지금도 문제를 잘 맞춘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거 썼다가 아니 이게 기준이잖아 라는 한마디에 답을 바꿔 쓴 사람들 있잖아 실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말해줘서 어? 한마디 했더니 내가 맞췄어 좋아 이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몰랐던 거야 실수? 그런 건 없어 전국에 대학교가 다섯 개밖에 없는데 무슨 실수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실수 아니야 모르는 거야 계산이 안 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아 2eo pp 해프 pp 옛날 이야기 기준점보다 이전 사건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콜? 됐니? 수동태는 진짜로 끝 교재 잠깐만 볼까요? 자 뒤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수동태 개념이 뭐냐 앞에 행위자가 있냐 대상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별표 하나 주세요 명사자료 수동태 여기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우리가 방금 한 거 이거잖아요 오케이? 보세요 it is a dot 이야기 되어집니다 마르코 폴로가 brought down back to Europe 됐어요? 그것들을 유럽으로 가지고 왔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바꾸면 지워 마르코 폴로 is said to have brought down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되십니까? 다시 여기서 뭘 썼어? 여기 is said 여기는 현재 됐어요? 여기는 뭐? brought 이거는 과거 더 옛날 얘기 옛날 얘기니까 바꿀 때 to have brought 라고 바꿔줘야겠죠 됐습니까? 옛날 얘기니까 여기는 이제 is believed to be 라고 썼으니까 오케이? 어떻게 써야 돼? it is believed dot 13 is unlucky 라고 써야겠죠 됐습니까? 야 근데 질문 13이 왜 불길한 숫자예요? 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13이 왜 불길한 숫자예요? 13이란 숫자는 그게 기적적인 마인드죠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재수없는 숫자가 뭐예요? 4잖아 그죠 왜요? 죽을 4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죽을 4차 때문에 그래서 되게 웃긴 게 4층 어떻게 써요? F층이라고 쓰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4층 쓰지 않나요? 그죠 우리도 여기 4층 숫자 다 써있죠? 아닌가? 그치 서점에 썼던 것 같아 그치 웃기잖아 4층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 404호 어떻게 해 죽어? 좀 괜찮아 근데 이제 그 13이란 숫자가 그 불길한 숫자다 라고 하는 이유는 13일에 금요일이잖아요 13일에 금요일 금요일은 왜 그래? 금요일은 뭐야? 오 오 오 굉장히 주워드린 게 많은데? 아 이런 데들 있으면 잘한 척하기 힘든데 아무튼 이게 13일에 금요일이 뭐냐면 13일이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12가 완전수죠 그러니까 3이 완전수고 12가 완전수죠 기독교에서 3은 뭐야? 3일체 3일체 성부와 성저와 성령 이거 아니야 3일체라서 이게 그 3이 완전수가 되고요 12가 완전수죠 왜요? 예수 그리스의 제자가 12이죠 12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 바로 직후가 제일 불안정한 숫자죠 13일이 제일 불안정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이게 합쳐져서 13일이 금요일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지같은 뭐 이런게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직접목적어 수요동사 뭐? 사형식이라고 이건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 음 됐다? 없어도 돼요 이거 지각동사랑 사육동사의 수동태 있잖아요 이거 이거 너희가 중학교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을 거야 근데 고등부 올라와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냐면 안 어려워요 너희가 지각동사 원형 부정사가 사용된 것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투 부정사가 살았다 이건데 그게 너희 시험에 안 나와요 고등부 때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야 너 여기다가 투 고 쓸래? 고 쓸래?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원칙만 지키세요 원칙 하나만 지키면 돼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하나만 이게 워즈 동사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고를 쓰면 안 되지 원형 부정사가 안 되지 투 부정사 써야지 그냥 그거예요 끝이야 문제 풀이가 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러니 안 중요하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음 축축축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자 1번 볼게요 여기 1번 문제 1번 보니까 익스펙티드를 쓸 거냐 아니면 워즈 아 워 익스펙티드를 쓸 거냐 이거잖아 그쵸 페이지 바 페이지야 116 116 116 116 116 페이지 싸우자고? 아니 116 페이지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어 왜 그래 싸우자고? 도전이야? 자 이거 보니까 먼저 생각해 이거 봐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 어떻게 문제를 풀냐 어 지금 나는 수동태를 배우고 있었으니까 냉동 수동만 따져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보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이렇게 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동사 가짜 동사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문장 전체를 봤는데 가짜 동사 자리야 얘가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얘는 가짜 동사의 가능성도 있는 애잖아 그치? 그걸 먼저 따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푸세요 아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막 동그라미 치기 바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정석대로 풀려면 어? 보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과거형 동사 그리고 형사 얘는 무조건 과거 동사 수동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문장 전체를 보니까 어 일단 여기 동사라고 칩시다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에 동사가 있죠 동사가 두 개야 동사가 두 개 근데 여기서 접속사가 없어 그럼 정답은 얘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면 그 다음 생각을 해야겠죠 접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동사 자리 맞아요 그건 진짜 동사니까 수태시대를 따져주는 거죠 그럼 모든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되죠 아이들이 기대를 할 수 있죠 너희들의 모든 기대는 저 사람이 언제 끝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되죠 둘 다 될 때 뭐 하라고? 뒤를 보라고 뒤를 보니까 대상이 나와 안 나와 누구에게 기대를 하는지 어떤 걸 기대하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왔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모든 아이들은 기대를 받습니다 어떤 기대를 받아? The time, school for some time 일정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라 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받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 kill 이런 형태를 쓸 거냐 killed 라는 형태를 쓸 거냐 같이 한번 해볼게 when ten year old 아만다 culture learned that dogs fighting people could blank she rushed interaction 이렇게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선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when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하나 더 어디? 여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 엔진 뭐가 됩니까? biting people 이게 되는 거죠 사람을 무는 개죠 사람을 무는 개 가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무는 개를 죽이는 겁니까? 둘 다 되죠 사람을 무는 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개한테 물려봤어요? 또 3000% 빠지네? 개한테 안 물려봤죠? 어 아파 매우 아파 근데 말했잖아요 나 군대에서 개 키웠거든요 군검병인데 보경이가 지금 몸무게 몇 정도 나가요? 앞자리가 4 그래?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물어볼게 그 내가 키우던 개가 군대에서 키우던 애가 36kg였거든요 개가 36kg야 괴수 아니고요 개예요 개야 개 군대에서 겁나 크거든 여기가 그 개들이 너희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알겠지만 주인 만나면 반갑다고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렇게 팍 일어나다가 팍 이렇게 안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팍 일어나잖아 여기까지 와요 얼굴이 두 손을 잡고 안녕 이렇게 대화를 나눌잖아요 되게 커 이만해 일어나면 키가 비슷하거든요 나랑 이런 애 있었는데 내 개는 무는 개였어요 군견 중에 무는 개가 있고 안 무는 개가 있거든 무는 개가 겁이 많을까 안 무는 개가 겁이 많을까 무는 개가 겁이 많아요 지가 무서워서 무는 거야 그러니까 겁 없는 애들은 덤벼 이거야 덤벼 뒤지고 싶으면 이거거든 내 개는 겁이 많아가지고 무는 개였어 얘한테 얘가 좀 늙어가지고 누굴 알아보냐면 어 그 군견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군의관 말고 수의관이 있어요 동물들을 보살피는 군의 장교가 또 있어 그 사람을 알아 그래서 거기 주사 맞으러 갈 때부터 난리가 나 거품 물어 진짜 거품 물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입마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걔 주사 어떻게 맞추냐면 36효짜리 하잖아 얘를 어 주사 맞으려 엉덩이 토닥토닥 절대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목줄이 있잖아 이렇게 헤드락을 걸어서 얼굴도 겁나 커 이만해 그래서 헤드락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멱살을 잡아 여기를 잡고 내가 꾹 끌어안고 있는 이렇게 꾹 끌어안고 있으면 그 수의관이 몰래 와야 돼 뒤에서 근데 다 알아 그래서 뒤에서 다가오는데 난리 나거든 진짜 막 진짜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입마개까지 하고 멱살 잡고 개줄 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엉덩이에다 주사 쪽 나야 되잖아 근데 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다가올수록 이 아이의 발버둥이 심해지거든 진짜 힘쓰여 36킬로야 진짜 있는 힘껏 지랄 발광 아 욕하면 안 되는데 그 발광을 하다가 입마개가 뜯어진 거야 군견이자 또 얘네는 나름 맨날 산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힘도 겁나 세 막 입마개가 풀어진 거야 놀라 어? 놀라가지고 어? 했는데 어? 하는 순간 내가 목줄을 놓친 거야 목줄을 놓친 순간 그 얘네들한테 가죽장갑을 껴야 되거든요 실제로 무니까 얘가 내 손을 팍 문거야 근데 팍 무는 순간 나랑 눈이 맞췄어 노트라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 어? 주인이네? 그래서 노트라고 그래서 물려가지고 되게 아파 팔 전체가 저려 진짜 아파요 군대에 있는 걔들이 셔퍼트거든 저만 셔퍼트 싸움도 겁나 잘해 되게 아파 그래서 나는 다행히 장갑끼기 써가지고 찢어지진 않았는데 혹시 너희가 풀려있는 개가 위험합니까? 묶여있는 개가 위험합니까? 묶여있는 개가 위험해요 풀려있는 개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먼저 공격하지 않아 근데 묶여있는 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뒤에도 목줄이 당기잖아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내 뒤에 주인이 있어 난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 키우니?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제발 이거는 국룰이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모든 사람의 국룰은 이거지 날 봐 그러잖아 개와 대화를 시도하잖아 잘 생각해봐 강아지를 이렇게 돕고 눈 마주치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피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개들한테 눈을 마주친다고 무슨 뜻이야? 싸우자 이 뜻이야 개들은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묶여있는 개랑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눈을 까세요 눈을 깔라고 근데 내 개가 묶여있었거든 훈련 나가가지고 산에 묶여있는데 내 친구가 동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내 개랑 내 개 이름이 캐리였거든 캐리랑 눈이 마주친 거 내 친구의 증언으로는 정말 딱 그러네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어? 이 느낌이 온대 어? 나 물린다 그 순간 뭔데 손바닥 전체에 찢어져가지고 물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미안해 쓸데없는 얘기했어 이런 개가 죽일 수도 있고요 개가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오케이? 뒤에 뭐가 없어? 행위자가 없다고요 그럼 뭐야? 피킬드 이렇게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했을 때 일단 먼저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시고 둘 다 될 경우에는 뒤를 봐라 이렇게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뒤에 한번 가볼까요? 문제 쭉쭉쭉 풀어오시면 되고요 어? 이게 뒤에 보면 완료형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 군동사의 수동태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잘 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필기하시면 돼요 BPP 여기에 시재가 있다고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비동사가 시재를 담당한다고요 비동사가 그럼 잠깐만 어?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어떨까요? has finished the work 그가 글을 끝마쳤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얘가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BPP를 쓰면 돼 결과물로 다만 비동사 부분에다 뭘 더하면 돼? 여기다가 have app를 더하면 되는 거지 비동사에서 시재를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산수처럼 더하기를 하세요 그냥 해부는 그냥 쓰면 되죠 비동사 내려오다 pp 만나죠 빈 쓰고 pp 쓰면 되죠 해부 빈 pp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 진행시는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뭘 더하면 돼? 여기다가 bing를 더하세요 그럼 뭐가 돼? b 쓰고요 비동사 내려오다 ing 만났네 b bing pp 이거죠 뭐가 어렵겠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비동사에서 시재를 담당한다 이것만 알면 별건 없어요 됐니? 다음 군동사가 뭐냐 군동사가 뭐냐면 여기 있는 남학생들 곧 가게 될 곳이 군이야 그래서 이제 군동사가 뭐냐 걔네 몰려다니거든 같이 다녀야 되거든 오케이? 곧 갈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올해 월드컵 있죠? 그쵸? 너희 다음 월드컵 군대에서 봐요 잘해봐 다음 월드컵은 군대에서 토하겠다 덩어리가 다니는 거니까 그냥 덩어리는 덩어리로 같이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시당초에 take care of가 한 덩어리잖아 그냥 덩어리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deal with가 한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떼지 말고 덩어리로 오케이? 덩어리는 덩어리를 취급한다 끝이에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 어려운 건 너희가 입대를 한다는 게 어렵죠 자 다음 간단해서 다음에 요거 요거는 수동태 3번으로 가보세요 수동태 3번으로 가면 요거는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읽어보고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별로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되게 뭐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별로 안 중요해요 됐죠?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는 그냥 이거는 네 이런 거 있죠 man are known 이건 뭘 써야 돼? 아 이런 거 하나 재밌겠다 be known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온 전치사가 여러 개죠 오케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be known 이건 뭘 써야 돼요? 여기는 be known by 쓰는 겁니다 men are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그가 유지하는 회사?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 동료 동료 그게 그가 유지하는 동료에 의해서 알려진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됐죠? a night girl is known 아름다운 노래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be famous for 이거랑 똑같은 거죠 it is a fact which is known 어이구 이런 바보 같은 일이라고 to에요 자 to everybody 모든 사람들의 애기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버렸네 이런 자 she known as a pop singer pop singer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뭐뭐로서 이런 정도 의미가 되는 거다 됐죠? be known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아 아 잠깐 이거 넘어가기 전에 너희 이거는 다 알잖아요 어디어디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어머나 at이야? with 어 그래 방금 죽을 뻔한 거야 어 몸으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 어디어디에 기쁘하다 be pleased at with 야 문제를 눈치로 불어 be surprised at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건데 아 한 가지만 적어드릴까요? 요거는 뭐 나중에 독해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be made라는 표현 있잖아요 be made be made 뒤에는 전치사가 3개 나옵니다 아 총 4개 나오겠다 4개 나올 수 있는데 뭐냐 첫번에 be made by 하면 이 by 뒤에 뭐가 나옵니까? 행위자가 나오면 되죠 행위자 행위자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made 다음에 오브가 나올 수도 있고요 from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 독해할 때 많이 했잖아 그치? 오브는 뭐예요? 오브는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오브라는 형태를 쓰고요 from은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from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재미있는 거 하나 있는데 be made 다음에 into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nto be made into 기억하세요 into는 항상 뭘 나타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요 상태 변화 그래서 be made into 뒤에는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결과물 그래서 milk 우유 milk is made 우유는 만들어집니다 into 치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milk is made into 치즈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다른 건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뒤에 문제는 쭉 풀어오시면 되고요 간단 간단해요 뒤에는 쭉쭉쭉 가서 유리테스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끝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질문